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남자 건기남의 3분상식 동물성 캡슐과 식물성 캡슐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캡슐은 크게 연질 캡슐과 경질 캡슐로 나뉩니다 말랑말랑한 연질 캡슐은 소프트 캡슐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질 캡슐은 하드 캡슐이라고도 합니다 자 연질 캡슐과 경질 캡슐은 동물성 연질 캡슐, 식물성 연질 캡슐, 동물성 경질 캡슐, 식물성 경질 캡슐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기술적 기능적 특성으로 캡슐의 종류를 더 나눌 수 있긴 한데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4가지로만 나누겠습니다 동물성 캡슐은 연질 캡슐이든 경질 캡슐이든 99.9%가 우피 또는 돈피 젤라틴으로 만들어집니다 생선 젤라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식물성 캡슐은 연질 캡슐의 경우 전분을 사용하고요 경질 캡슐의 경우 HPMC를 주로 사용합니다 식물성 경질 캡슐 중에 가끔 플루란 캡슐이라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요 플루란은 처음 들어보시죠 타피오카를 발효시켜서 만든 다당체를 플루란이라고 하는데요 합성 원료인 HPMC와 달리 플루란은 천연 원료라서 해외에서는 플루란 캡슐이 진정한 식물성 캡슐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플루란 캡슐은 HPMC 캡슐에 비해 굉장히 비싸고 다루기도 조금 까다로워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사용됩니다 지금부터는 동물성 캡슐과 식물성 캡슐의 특성을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 식물성 캡슐이 동물성 캡슐보다 무조건 좋은 걸로 알고 계신데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판매자분들은 동물성 캡슐은 몸에 좋지 않다 식물성 캡슐이 빨리 녹는다 연질 캡슐이 흡수가 잘 된다 이런 걸 특성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건 특성이 아니고요 심지어 잘못된 정보예요 동물성과 식물성 캡슐의 특성은 투습도와 투기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보셨으면 하네요 제가 연질 캡슐, 경질 캡슐 모두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공기와 습기가 통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투습도는 습기가 통하는 정도 투기도는 공기가 통하는 정도인데요 먼저 투습도는 식물성 캡슐이 동물성 캡슐보다 낮습니다 낮을수록 좋은 거죠 즉 식물성 캡슐이 동물성 캡슐보다 습기가 덜 통하는 것인데요 동일한 기준에서 1.5배까지 차이나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 투기도는 동물성 캡슐이 식물성 캡슐보다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낮을수록 좋습니다 즉 동물성 캡슐이 식물성 캡슐보다 공기가 덜 통하는 것인데요 동일한 기준에서 2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결과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품별로 그리고 기능성분별로 습기에 약하고 공기에 약한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산균 편에서 유산균의 천적은 습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캡슐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고르실 때는 습기가 덜 통하는 식물성 캡슐을 고르셔야 하고요 오메가3는 산패 이슈가 있죠 산패는 기름이 공기와 만나면서 변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는 공기가 덜 통하는 동물성 캡슐을 고르셔야 합니다 어떤 제조업자분들은 말이 1.5배 200배지 실제로는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별 차이 없어 뭐 그리 예민하게 굴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너무 공장 마인드죠 당연히 제품이 공장에서 출고되기 전까지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하기 전까지는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투습도든 투기도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개봉 후 보관하면서까지를 생각해보면 동물성 식물성 캡슐의 투습도와 투기도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이죠 이래서 건강기능식품 고르실 때 1년분을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안되고요 이래서 제품을 포장하는 포장재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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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